그 유튜브에 아무도 모르시는데? 그니까 유튜브에 아기들 뭐지? 아기 커버 오늘 커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장난식으로 애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귀엽대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언니 한 거를 녹화하고 가서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회사일 때 다시 후기 얘기해 줘요 그래요 갑자기 시키기가 있어 그래 왜 이렇게 하세요? 미안해 유진아 아니 갑자기 보이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이상해 뭐지? 앤빈이랑 애키가 샤다리 탁인가? 맞나요? 그것도 잘 돼가지고 혼자씩 쓰고 난 샤다리 탁 있어 유진아 씨랑 승현 언니가 저랑 쏜 언니랑 승현 언니 제가 봤을 때 우린 아마 죽은 때까지 같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어?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혼자 잘 쓰겠습니다 아 근데 난 혼자 쓸 때 외로웠어가지고 승현이랑 유진아 씨랑 아니야 근데 유진이가 2층 침대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되는데 맨날 바닥에 바닥에 누워있고 아니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에 걸쳐가지고 계속 있어 그냥 안 올라가서 아 왜냐면 침대 위는 뭔가 나는 2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그치 귀찮아 귀찮아서도 있고 뭔가 나랑 말하고 싶어서 아 아니야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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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죠 아닐걸? 제가 제가 얼마나 조용히 가만히 없는 듯이 있는데요 오 아 근데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 그래가지고 둘 다 좋아요 혼자 쓰고 싶지?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좋은데 이게 특이한 면이 있어요 뭐야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행히